그 다음에 선후배 멘토님, 사립학교 위원장 선생님 성함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? 죄송합니다만, 사립학교, 네. 저는 사립학교의 무궁문이라는 자원이 바로 선배라고 생각합니다. 공립은 소속감이 사실 좀 없고, 돌아가는 애들이, 근데 이게 아까 그 38년 뒤 꼴찌 했더니, 걔를 붙잡을 수 있었던 게 선후배 멘토입니다. 졸업생 중에, 저는 애들이 나를 벌리지 않느냐, 칸톡에 다 모아요. 그래서 지금 15,000명이에요. 그 안에 변해별 집은 다만, 대통령 빼고는 뭘 수 다 있어요. 국회의원들이 또 법률과 들이거든요. 근데 여기에, 바로 영어특기로 대학 가는데 또 있어요. 제가 불러, 암흑이가 학교 앞으로 불러서, 영어특기로 대학 가는데, 걔가 꼴찌였다는 거예요. 근데 그 녀석이 감동하는 것은, 꼴찌인 나에게 졸업생이 와서 멘토님을 해요. 저는 이걸 국내적으로, 우리나라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하면 좋겠다. 사립은 뭐, 자원이 어마어마하잖아요. 이건 생활지도도 돼요. 기초한 게 뭐, 왜냐고. 국먹으면 애들이 사고친다고요. 생활지도도 한번만에 되는, 지금 노성비 높은, 이 1,600명에 되는 거. 교사학생명,